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갈등이네 어디를 봐야되나요? 아니지 얘를 데리고 올까? 쟤들을 데리고 올까? 얘가 더 빠르게 큰 한 마리니까 어구 어구 띠 간다 아이고 억울해 야 하지마라 되게 억울한가봐 딩동아 너도 놀랬나? 안 놀랬나? 놀랬을 것 같은데 애들 왜 싸우지? 어 지키만 해야되는데 그자 으하 흐흐흐흐 헤헿 흐흐흐흐 지금 영둥이들 티elas 티들어 치고 잤었구나 그냥...